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편안한 밤이 되려면 여러분의 계좌가 편안해야 되겠죠. 그 편안함을 만드는 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처럼 움직이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반도체 섹터들의 기업들 이 친구들 또 잘 관리하면 또 여러분의 계좌가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답을 가지고 오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 이게 열심히 일하는 근자입니까? 부지런한 근자 맞습니다. 부지런한 근자 맞습니까? 창은 빛난다는 거고요. 부지런하게 일해야 빛난다는 거고 게으르면 바로 망하는 근자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열심히 그래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반도체 쪽 요즘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고정가격이 서버 디렘이 제일 중요한데 1월에 지금 비딩한 거를 보면 최소한 12월보다는 5% 높게 계약을 하는 것 같고요. 서버 디렘 같은 경우에는 5%요? 이 정도는 큰 폭입니까? 많이 오르는 편이죠.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제가 1분기를 5% 봤거든요. 1월에만 5% 올랐으니까 춘절 수요가 좋다면 아마 2월 말 고정가격 계약도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춘절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춘절 때 재고 소진이 되면 또 발주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서버든 PC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 디렘 같은 경우는 스팟 가격은 이미 저점 대비 25%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스마트 TV를 많이 사다 보니까 컨슈머 디렘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요즘은 집에서 주로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스마트 TV를 살 때 컨슈머 디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컨슈머 디렘도 1분기에 거기는 분기 계약인데 한 8% 정도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게임기에 많이 들어가는 그래픽 디렘은 10%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 디렘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운비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은 미리 선물로 계약해놓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반도체는? 반도체는 그렇게 안 하고요. 고정 계약을 합니다. 고정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만들다가 불량이 나면 스팟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시장도 있고요. 그런데 스팟 시장의 비중은 크지는 않고요. 보안계일 때는 특히 그 비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계약에서 팔 수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여튼 반도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좋은 분위기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등이 주가에 반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턴한다는 것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도 일부 반영을 했고 슈퍼사이클이요? 네. 그거 한 3년 있다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슈퍼사이클인 것도 좀 반영을 했지만 그 반영의 폭과 정도, 길이는 아직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 이미 왔습니까? 이미 와서 서버 디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할 때는 일단은 특히 가격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는 수요들이? 네. 그리고 가장 큰 게 원래 슈퍼사이클 오려면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올 때 올 줄이라고 대부분 봤는데 작년 12월 14일일 건데요. 구글에 유튜브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오후에.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데이터 센터 규모로 보면 한 3위 정도 되는데 어쨌든 급하게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CPU, 인텔의 기존 CPU를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AMD도 서버 시장에서 MS는 많이 올라왔지만 역시 그래도 기존에 쓰던 거를 아직은 많이 쓰기 때문에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올 때 교체 주기가 될 거라고 봤는데 얼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와 관련된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올드 CPU까지도 지금은 구매할 정도로 인프라에 가부하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우리가 항상 보면 마켓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마켓에서 교체 주기를 안 기다리고 바로 사야 될 정도로 지금은 네트워크든 인프라든 뭔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구글 같은 애들이 발주를 하니까 투자 안 하고 있던 페이스북, 알리바바까지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요. 원래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꾸준히 투자를 하는 편인데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조금 마켓 상황을 보면서 많이 하는데 지금 마켓 상황이 투자를 안 하면 불리할 정도로 트래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좀 정의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가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건 이제 반도체가 물론 시장이 좋아지긴 하지만 올해 좀 좋아졌다가 내년 조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쯤에 아마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도대체 뭐가 10% 이상 올라야 슈퍼사이클인지 뭐가 슈퍼사이클입니까? 슈퍼사이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램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게 슈퍼사이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램 시장의? 시장 규모 자체가. 왜냐하면 2018년에 디램 시장이 천억불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보통 물론 2019년에도 시장, 그러니까 2017년에도 크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디램 시장이 한 600억불 정도였거든요. 그게 이제 천억불이 됐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죠. 디램 시장의 크기 바디 자체가 확 커지는 게 일단 슈퍼사이클이고.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보면 서버 디램 가격이 이제 170% 올랐습니다. 그때는 출하량도 증가했지만 오히려 가격 오른 게 더 많았고요. 역시 서버가 중심이었고 이번 2차 사이클도 저희는 서버가 역시 견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이제 가격 오르는 폭은 그때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 협상의 툴이 좀 있고요. 또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과거 경험 봤을 때 고객이 이제 어쨌든 관계를 잘해야지 가격 올릴 때는 뭐 가격 올리면서 또 해준다고 너무 배려를 또 안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2차 사이클은 저희는 가격 상승폭은 그때보다는 적겠지만 탑재되는 디바이스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쪽도 그렇고 그리고 같은 디바이스라도 용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 좀 더 좋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코딩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그래서 워크스테이션급 노트북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는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GB, 64GB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이제 8GB, 또 좋은 사양은 16GB가 들어가는데 노트북까지도 이제 고급 사양이 늘으니까 사실 기기랑 탑재되는 양이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기기의 숫자가 지금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차 사이클은 전체적인 마켓 사이즈는 저는 2018년 수준을 그게 올해에 도달한다고 제가 학원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2년 내에는 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되었다. 지금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까 지적했었던 2025년에 아마 온다고 보는 분들은 아마 자율주행까지 같이 감안한 것 같아요. 아,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아마 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스포츠사이클의 초입이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가들이 턴 한 거는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라든지 가격 이런 거는 아직 반영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반영된다고 치면 또 행복회로를 또 돌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주가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통 몇 퍼센트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까? 과거의 사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주차 반영은 항상 반두시 주식은 실적은 나빠도 디램 가격 오를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디램 가격 오를 때? 네, 그래서 2차 사이클, 실제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시점이 내년에 도래하더라도 주가 면에서는 상당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는 폭은 처음 오를 때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에 다 반영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2018년에 예를 들면 2018년에 실적이 더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데 2018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2018년에 순익 증가율이 거의 한 자릿수였거든요. 한 자릿수 후반이었습니다. 많이는 팔았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2018년이 더 좋았지만 주가는 2018년부터 빠진 게 2017년에 너무 이익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익 좋아지는 폭이 적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은 올해 실적이 양사 모두 당연히 한 40% 이상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내년에도 저는 한 20% 이상 영업이 증가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올해 40%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이 20%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가라는 게 2018년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때 잘 팔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때랑은 좀 양상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보면 재미있는 게 삼성전자 PE가 그 당시에 5.7배였고요. ROE가 거의 20% 나오는데 PE가 5.7배고 하이닉스는 ROE가 30% 중반이 나오는데 PE 자체가 2.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그 양사의 주가 올라가는 속도를 양사의 실적 좋아지는 속도를 주가가 반영을 못한 거고요. 언제가요? 2018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퍼가 2. 몇 배였다고요? 삼성전자가 5.7배, SK하이닉스가 2.8배. 그런데 ROE가 20%, 38% 나오는데 그 정도의 PE라는 거는 사실 시장도 이 실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좋아지는 시점인데 이미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다는 거죠. 클라우드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디렘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사이클보다는 완만하게 기간 길게 가고 당연히 슈퍼사이클이라 하더라도 재고 조정하는 시기에는 디렘 가격이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번 사이클처럼 한 70%씩 가격이 빠지고 그런 식의 변동성은 아닐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일단 오늘 저희가 물론 디렘 얘기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 얘기가 핵심일 텐데 지금 삼성전자는 매우 그쪽으로 많은 전사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새로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땅은 사놨고요. 그리고 지금도 텍사스 오틴의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어느 정도 캡파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쉽게 얘기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TSMC 기준으로 기가 패비라고 합니다. 기가 패비? 네, 웨이퍼가 월 10만 장 들어가는 그런데 TSMC는 그런 기가 패비 5개가 있거든요. 4개가 대만에 있고 1개가 중국에 있는데요. 그런데 2024년에 애리조나에 짓는 패비는 현재 캡파는 기가 패비는 아니에요. 미니 패비입니다. 2만 장 정도거든요. 그게 TSMC 거? TSMC가? TSMC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TSMC는 대만에만 주로 공장을 가져가요. UMC 같은 대만에 넘버2 하는 파운드리 회사는 싱가폴, 일본 그리고 중국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TSMC는 유독 대만에만 공장을 많이 고집합니다. 중국 난징의 공장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애리조나에 어쨌든 간에 2만 장짜리 패비를 짓는데요. 삼성도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게 지금 전제조건이 EUB 장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아, 네덜란드에서 만든다는 맞습니다. 노관정 후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과의 또 약간의 안목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장만 지워놓고 놀 수는 없거든요. 반도체는 공장을 지워놓고 전 고객이 없으면 팔면 됩니다. 헐값에. 그러면 재고가 소진되는데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맞춤형이니까 주문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레디가 안 된 상태에서 공장만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손가락 빠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클린용까지만 신축을 해놓고 그다음에 고객도 당연히 테스트를 하겠죠. 삼성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삼성의 수율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하면 그 신호를 보면서 아마 장비 발주는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공장은 이제 미국에 하나 짓는다고 치고요. 공장 하나 짓고 계약이 어느 정도 수주가 좀 얘기가 오간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뜹니까? 아니면 그 공장 즉 회외 들어갈 예를 들면 장비 업체가 먼저 뜹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소재 준비해야 되니까 소재 업체들이 좀 먼저 뜹니까? 당연히 장비 회사가 먼저. 장비가 제일 먼저 떠요? 어쨌든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가시성이 보일 때 보통 소재랑 친메이커는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재랑 친메이커는 같이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그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 회사들 잘 하고 있죠? 장비 회사들. 장비 회사들 최근 들어서 좀 어쨌든 파운드리 비중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파운드리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역사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장비라든지 이런 부품 소재 이런 쪽들도 이건 이제 하루 이틀에 어떤 기술력이 쌓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충분한 경쟁력들을 갖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던데 괜찮습니까? 메모리 이주였죠. 왜냐하면 시장이 있는데 R&D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 이주인데 최근 들어서는 파운드리 쪽 비중도 올라오는 회사 정착 장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대만의 TSMC에 후공정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SC, 암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스피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장비 공급하는 국내 상장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TSMC에도 간접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에도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장비 회사들은 생각보다 숨어있는 장비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회사들도 한번 잘 저희가 공부하고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의 수익성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좀 하게 됩니까?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제 크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55% 정도가 삼성전자 팸리스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부 고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컴이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콜컴, 엔비디아 이런 고객들은 삼성이 EUV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7나노 공정입니다. 그래서 간가상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정은 매출은 커질 수 있고 성장성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수익성은 파운드리 평균보다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미지 센서 이런 제품은 사실은 매출이 늘면 수익성 개선 효과는 좀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의 팸리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센서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AP, AP 같은 경우에도 EUV 로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마 간가상각비까지 감안해 본다면 물론 팸리스 자체는 간가상각 안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은 수익성보다는 파운드리는 매출액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올해 한 160억불, 내년에 한 200억불 그렇게 가면서 파운드리에서만? 네, 파운드리에서만. 그런데 삼성전자가 재미있는 게 파운드리 매출에 한 곱하기 0.5를 해야 순수 파운드리 매출이 되는 게 내부 판매가 많거든요. 삼성전자 팸리스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가 정말 큰 도약을 하려면 삼성 팸리스도 중요하지만 예부 고객이 많이 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매출액은 훨씬 더 커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강장비, EUV를 좀 더 지금보다 더 수유를 좋게 해서 한다면 거기서 이제 간가상각비를 이기는 시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의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서 지금은 참고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시스템 반도체 전체 마진은 한 15% 내에 정도로 보고 있고요. TSMC가 40% 넘는데 삼성이 최소한 30%는 가야지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지금은 올해 저희가 한 23조 보는데 시스템 반도체 전체를.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한 50조 정도 나오는 시점에 30%의 마진이 나오면 15조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2019년에 대개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죠.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13조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다운턴일 때 수준의 이익이 나온다면 아마 주가 재평가가 되겠죠. 파운드리가 이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까? 30%씩 남아요? 메모리가 훨씬 좋을 때는 더 좋습니다. 메모리는 좋을 때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역으로 계산하면 디램은 좋을 때 영업이익률이 70% 가까이 나오는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100억을 팔면 70억이 이익이에요? 네. 그리고 나쁠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장사가 좋군요. 독점은 아니고 가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프라이스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파운드리는 TSMC 정도만 40% 마진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한 15%대 마진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이 30% 남겼다, 40% 남겼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체 중에 많이 남기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나 했더니 반도체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장비만 초기에 잘 세팅을 하면요. 실리콘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원재료비가 들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 파서 만드는 게 반도체입니다. 땅 파서 만드는 게 반도체입니다. 모래에서 참 뽑고 이랬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파운드리 사업 SK는 파운드리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상호도 SK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삼성은 삼성전자 안에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지만 SK는 아예 자회사 형태로 있고요. 그래서 SK 시스템 IC는 최근 들어서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상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8인치 제품은 많이 만들고 있고요. 10인치 제품도 좀 확대하고 있고 특히 디렘 라인을 삼성도 그렇지만 이미지 센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디렘하고 이미지 센서가 좀 공정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SMIC가 저하소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은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SK가 또 과거에 매그나칩이라는 회사가 매각됐을 때 회사 이름이 키 파운드리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전략적 투자가로 지분 투자를 해놓았고 해서 다양한 형태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어쨌든 확대하고 있습니다. SK도? 네. 아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계속해서 막 생겨나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규모 자체는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좀 작은 거죠? 아이고 훨씬 적죠. 훨씬 적죠. 랭킹에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MS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나머지 쪽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 하면 TSMC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UMC 어떨 때는 SMIC가 3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AMD에서 분사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또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고요. SMIC가 매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이었는데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퍼도 쉽게 못 구하고 장비도 쉽게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큰 두 빅2가 있는 거고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또 이름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주로 뭘 만드는 회사들입니까? 서울반도체는 사실은 LED 만드는 회사고요. 다이오드 만드는 회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디스크리티 제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까? 네. 그쪽은 아니고요. 다이오드니까 직접 해로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회사죠. 장비 회사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규모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규모로는 도저히 경쟁 혹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파운드리 이쪽은 조금 작은 규모라도 어쨌든 특색 있게 잘 만들면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파운드리라고 주문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큰 규모의 뭔가가 공장 같은 게 다 있어야 그 안에서 주문 생산이 가능한 건가 그게 좀 궁금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보다는 12인치 패배 비중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나는 것도 그게 워낙 이제 다품정 소량이라서 12인치에서 하는 데는 좀 규모의 경제가 좀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8인치에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어쨌든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8인치 비즈니스가 상당히 호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는 역시 12인치 위주로 파운드리 시장이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니치 플레이하는 8인치 회사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 한 5년 지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당연히 파운드리 시장도 저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규모를 가진 회사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미 재편도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작은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정말 향후 5년 뒤에는 생존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질문도 좀 비슷한 게 들어와서 좀 여쭤보자면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전망이 굉장히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변수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을 지금처럼 계속 제재라든지 블랙리스트 같은 일을 해주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 방향이 바뀐다면 물론 그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미국의 움직임이라든지 중국의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본다면 어떻게 가겠다는 감이 좀 오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크게 기조가 바뀌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제재는 계속 가할 것 같고 물론 중국에서 우리 이런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잘 지키고 어쨌든 노열티에 대해서 당연히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 좀 중국이 태도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도 그 제재 이전에 SMIC라는 어쨌든 파운드리 잘하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실리콘같이 팸리스 회사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재 이전에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풀리더라도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제가 몇 개를 좀 더 체크해갖고 또 저희 원래 준비됐던 질문들 같은 걸 여쭤보면서 한두 개씩 이렇게 좀 섞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하는 시간 저희가 좀 갖도록 할 텐데 잠시 어디 가지 마시고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우리 또 노곤사영 센터장님과 다음 질문들 한번 작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투자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땐 로맨틱, 가까이서 보면 추리극, 금융위기 땐 스릴러였다가 결국 본전되었다고 기뻐하는 코미디가 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늘 엔딩을 알 수 없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불릴레오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불릴레오는 시나리오대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응합니다. 각본 있는 투자, 시나리오로 완성하다. 불릴레오. 가입 전 투자설명서, 글로벌 투자백서필통,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너 아직도 근무 중에 주식 투자하니? 장중이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어떻게 하는데? 난 젠포트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받고 있지. 젠포트? 젠포트에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알고리즘으로 내 계좌를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우와, 그럼 나도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젠포트와 함께라면 너도 시스템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로봇아드바이저 플랜폼, 젠포트. 네,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게 제일 궁금하죠. 지금 내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들, 혹은 내가 지금 샀던 회사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또 저희가 그런 개별 기업들의 주가 전망위를 다 우리 센트멘트에 여쭤보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되면 그런 거 한번 살짝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반전에서 메모리 반도체 혹은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큰 두 기업들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는 잠깐 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질문에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만 애플카, 자동차 자체에 반도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쪽에 들어갈 반도체 얘기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애플카 자체를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랑 많이 좀 제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반도체의 어떤 활로 같은 게 더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가 아직 뭐 당장 올해 내년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충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고 또 우리 반도체들은 또 거기서 어떻게 활용이 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애플이 계속 국내 기업들하고 이런 소문이 자꾸 나고 있는데요. 애플이 어떤 차로 나오고 왜 자동차에 들어오려 하는지를 그거를 먼저 어떻게 보면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구나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애플은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어쨌든 노키아를 없애고 이 시장을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사실은 과거에 보면 오픈으로 시장을 제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 수가 적었기 때문에 스웨덴 이런 나라랑 같이 만든 게 GSM이었거든요. 아 GSM의 방식? 네. 그래서 노키아가 그러는 걸 통해서 모토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제압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1등에 어떻게 보면 심취해 있었죠.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냈을 때 큰 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폐차적인 오히려 개방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가 자기는 개방으로 성공하고 나서는 또 폐쇄를 고집했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은 바뀐 것 같고 똑같이 애플도 스마트폰만 고집하면 과거에 노키아가 겪었던 일을 겪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동차가 모든 일을 하는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집주소 대신 아마 자동차 등록번호가 주소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 숙식을 하고 제가 차 캠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 같아요. 영화하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게임도 하고 원격으로 치료도 받고 자기 몸 상태 진단도 하고 자동차에서 돈이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좋은 지금과 같은 카 캠핑이 아니라 왜냐하면 배터리가 막강하거든요. 배터리가 막강하면 최근에 아이오닉5 우리 유튜브 돌아다니는 동상 보면 캠핑을 하는데 조리기구 그다음에 스테레오 사운드 그다음에 러닝머신 뒤에는 보면 다 아이오닉 자동차에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러닝머신 있어요? 러닝머신 광고도 합니다. 아이오닉 광고인데도. 그래서 되게 황당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 말은 자동차가 모든 걸 해요. 자동차가 모든 걸 하는데 스마트폰만 고집하면 애플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애플은 보면 TV 세트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접었거든요. 애플 TV? 네. 그거는 이제 결국 셋탑박스에서 지금 OTT로 애플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TV 세트는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주로 보는데 TV 세트는 미디어를 보는 주요 소비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플은 접었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모든 걸 하는 수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저는 반드시 자동차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애플은 직접 자기가 안 합니다. 생산은. 반드시 하드웨어 회사를 데리고 합니다. 하드웨어 회사? 자기는 소프트 회사, 솔루션 회사로 자리 잡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드웨어를 잘하는 회사를 찾을 거고요. 그런데 애플이 원하는 건 자동차가 모든 것을 할 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생활이 다 거기로 직결될 때 어느 정도 시장이 다 형성될 때? 그렇게 보면 그거는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플러스 배터리라고 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네. 그래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가 되든 메모리 반도체가 되든 최근에 테슬라의 자동차를 보면 FSD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FSD에는 보시면 CPU도 세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GPU가 하나 들어가고 FSD가 뭐죠? 프리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거를 장착하면 자율주행이 되는 테슬라의 솔루션인데요. FSD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보시면 AP 형태로 만드는데요. ARM CPU가 세 개 들어가고 FSD 하나에 GPU가 하나 들어가고 MPU라고 해서 인공지능하는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이제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오랫동안 만들어봤으니까 경험이 있지만 처음 이렇게 진출하는 기업들은 결국 개발력이 떨어지면 D램을 무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진영이 D램을 왜 애플보다 많이 쓰느냐 결국은 개발력 차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율주행이 되는 시점에는 D램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D램이? 네. 개발력이 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동차에 D램이 16기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자율주행 레벨 3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런데 향후에 자동차는 이제 움직이는 서버가 될 겁니다. 모든 삼난만상을 다 하면서 저장도 하고 에터테인먼트도 하고 처리도 하고 그래서 뭐 서버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엔드 스펙은 600기가가 들어가거든요. D램이. 자동차가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하이엔드 스펙의 서버는 아닐 거예요. 하이퍼 스케일처럼. 그렇지만 일반 서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세자리 수준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128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시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볼 때 지금이야 정말 다시 2차 사이클은 서버하고 노트북이 견인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서버가 할 거고 다음 사이클은 아마 저는 자율주행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그 자율주행의 반도체 사이클의 슈퍼사이클을 말씀하신 거였고 그리고 아까 1부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미 지금 현재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속은 서버에 들어간 이 메모리가 이미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슈퍼사이클의 조건을 좀 갖추셨다고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 보셨던 거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슈퍼사이클을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 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동차 슈퍼사이클이 오면 사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팔 이유는 없네요. 많이 갖고 있다면 바이앤 홀더 할 주식이긴 하죠. 다만 이제 넥트 슈퍼사이클은 소비자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원인금형 사람이 아마 운전하는 동안에는 자율주행 차랑 부딪혔을 때 사고 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도가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조금은 쉬었다가? 조정받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 자체가. 그리고 넥스트는 또 있으니까 혹시 고점에 이번 슈퍼사이클에 고점 매도를 못하면 기다리시면 되지만 또 뭐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 슈퍼사이클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레귤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레귤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오지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든 저런 방식으로든 어쨌든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옵니다. 그럼 뭐 걱정할 거 별로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99년에 투자했다면 아마 98년에 투자했다면 150배 정도 낫겠죠. 그 아픈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한 20년 기다리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시기 안에 자율주행은 도래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20년의 스탠서를 하면 저는 굳이 트레이딩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혹시 위협할 만한 세력은 아직 안 보이는 거죠? 뭐 헤던에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AP다든 그 다음에 파워칩이든 독일의 김원다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시장에 그렇게 투자는 또 무지해야 되거든요. 또 가거보다 공정은 훨씬 더 어려워졌고 저는 D램 쪽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긴 안목으로 보자면 오랫동안 갖고 가기 괜찮은 주식이라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물론 지향점은 그쪽입니다만 당장 이번 달 혹은 두 달 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건 뭐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겠습니까? 지금 반도체에 접근하기 괜찮은 시점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저희는 지금은 1분기 실적이 노출이 될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1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 연간 기대치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반기는 이제 전부 다 실적 전망치를 높일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1분기 실적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올 시점에 아마 마켓의 컨센서스가 올라갈 거고요.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시점에 아마 수동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버닝스 전망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컨센서스는 높아지는 속도는 더딜 거고요. 그런데 상반기는 오히려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기회는 더 있다고 보면 상반기가 더 투자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아마 부품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인 것 같은데 300% 500% 이렇게 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확실히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들일까요? 아니면 그 회사들은 지금 뭔가 액션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준이라고 혹시. 기업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매우 다르겠죠. 기업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해결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파운드리 쪽 비중이 높은 회사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쪽 위주로 주로 투자를 하고 그쪽 위주로 어쨌든 특히 장비라면 파운드리 비중이 높은 회사가 좋을 거고. 소재라면 제 생각에는 한 2년간은 되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소재는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을 여쭙는 건 아니고 반도체에서 어떤 소재를 주로 만드는? 대부분의 머티리얼, 가스 같은 것도 만들고. 가스? 네. 그래서 특수 가스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케미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급 안 하더라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반도체 한번 열심히 또 관심을 가져볼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뉴스 중에 오늘 애플이 폴더블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폴더블은 디스플레이라서 폴더블이라고 해서 더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주로 반도체 특히 디램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보면 주로 카메라를 후면에 많이 달면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폴더블은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또 폴더블 제품인데 또 너무 또 스펙 자체를 좀 나쁘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균 이상의 반도체는 탑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하나 붙었다가 두 개 붙었다, 세 개 붙었다, 이제 네 개까지 붙었잖아요. 중국 업체들은 아주 고가 아니더라도 막 세 개, 네 개씩 다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그러면 이미지 센서가 좀 우리나라 회사들 거 많이 좀 갖다가 씁니까? 아니면 그거는 중국에서 대체로 소화합니까? 일단 이미지 센서는 원래 하웨이라는 기업은 소니 이미지 센서를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하웨이가 성공한 배경에는 라이카 카메라를 빌두란 후면 카메라 차별을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니 거를 많이 썼던 하웨이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이제는 오포 비보 샤오미, 특히 오포 샤오미는 삼성 이미지 센서를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또 고화소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옴니 비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중국 기업 윌셈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중국 기업들도 삼성하고 옴니 비전 중심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 소니 솔루션을 쓰던 하웨이가 나빠진 거는 삼성 이미지 센서한테는 기회 요인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프로는 항상 굳은 날씨를 늘 염두를 하거든요. 투자에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이쪽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악재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혹시 예상되는 악재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항상 예상되는 악재는 있죠. 특히 소비가 소비제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제품이랑 반도체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프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광고 수입에 많이 연동이 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래서 매크로가 나쁘면 반도체도 계속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지금은 빅사이클이라는 거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쭉 좋아야 되는데 매크로가 너무 나쁘면 저가품 위주로 살 거고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 특히 대표적으로 작년에 구글, 페이스북이 그랬는데 광고 수입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투자를 좀 서버 투자를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늦추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미국이나 중국 둘 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서버 수요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고요. 당연히 독점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들에 대해서 어쨌든 법인세 부과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재원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규제를 하더라도 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겠다.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클라우드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회사가 한 두세 개면 상관이 어쨌든 그런데 되게 많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그런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간단한 예로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틱톡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중복 투자는 안 하겠죠. 그런 식의 규제든 아니면 업종 간의 합종 연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아서 약간 난립되면서 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M&A가 돼버리면 한 회사가 두 회사 투자를 하면 그것보다는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혹시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어쨌든 반도체 수요의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한 40% 됩니다. 40% 돼요? 기름의 40%가 스마트폰. 거의 제일 크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시 뭔가 이렇게 성장률은 훅훅 좀 떨어질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랜드는 좀 영향이 좀 있고요. 아, 랜드죠? 네, 근데 디렘은 차별화를 할 때 대표적으로 오포피보 샤오미의 올해 신제품 라인업을 저희가 좀 미리 분석을 해보면 디스플레이도 좀 허접한 제품을 달더라고요. LCD를 다는 제품도 많고. 아, 그래요? 네, 리즈드 올레드도 많고.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콜컴도 4시리즈라고 해서 좀 저렴한 스냅드래곤을 출시를 하거든요. AP 낮추고 디스플레이 낮추면서 중저가를 많이 준비를 하는데 다만 그들도 그들에 따라가는 또 큰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 하웨이거든요. 하웨이가 카메라를 후면에 워낙 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줄여도 카메라는 많이 늘리더라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카운터 포인트 자료인데 전체 스마트폰에서 4개 단 코드러플 제품이 54%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다른 스펙은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도 카메라를 많이 달면 그들의 개발 능력으로는 카메라가 많이 달 때 디램을 적게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램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크게 리스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S21인가 이번에 나온 게?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 보면서 좀 느낀 건데 S21이 S20에 비해서 성능이 하나도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슨 통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서버를 더 그냥 어느 정도 잘 가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옛날에는 1테라짜리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다 클라우드에 저장해버리고 그리고 게임도 실시간으로 그냥 서버에 접속해서 스트림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면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이렇게 고가화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도 좀 중저가로 그러니까 기간도 좀 늘어가지만 교체 주기도 길어지지만 사양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면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좀 악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거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랜드는 그래서 아까 정확한 지적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니까 1테라 다른 거를 이제 2, 5, 6 달고 막 그럽니다. 네, 상관없다고 그러죠. 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랜드는 서버 시장이 커져야지 아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반면에 디렘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후면에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는데 전제품이랑 전혀 다른 게 없으면 소비자가 손이 안 가죠. 오히려 재고터리아는 전제품을 사겠죠. 그래서 차별화를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보니까 아직은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하니까 후면 카메라 숫자를 늘리고 해상도를 높여버리면 그만큼 디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그런 디렘 수요는 어떻게 보면 성숙기 시장에서 스마트폰도 저가 위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을 당연히 하고 실제로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라인업을 보면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S21도 보면 예신에서도 나왔지만 차별화 포인트가 가격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중저가 비중을 높이는 건 분명한데 다만 그들도 신제품은 그래도 뭐 하나는 차별화가 돼 있어야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 구매의 셀링 포인트가 카메라 수 아니면 카메라의 기능이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과 수를 높이면 디렘 용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재미있는 건 이번에 삼성의 갤럭시 SB21 울트라 모델을 보면 이제 108메가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그중에서 512기가를 달은 제품이 있습니다. 랜드를 512기가를 달은 제품은 디렘을 16기가를 달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내가 봐도 오버스펙 아닐까 할 정도로 디렘을 많이 달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카메라가 디렘과 연동된다는 거고 작년에 나왔던 우리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 모델 카메라를 4개 단 제품들은 다 디렘이 4기가에서 6기가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력이 떨어지는 중국 기업들은 그래서 디렘을 카메라를 많이 달 때는 적게 서기가 힘든 구조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원시원하시죠? 우리 노곤창 센터장입니다. 노곤창 센터장님, 저희 신과 함께 초반부터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참 저희에게 많은 도움도 좀 주시고 이렇게 궁금한 거 여쭙을 때마다 전혀 막힘이 없으시니까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을 제가 잘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곤창 센터장님, 현대사진권에서 지금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잘 또 회식한... 회식은 지금 안 됩니다. 회식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5인 이상 집합이 금지예요. 그렇게 막 모여서 술 드시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회식은 좀 나중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것들도 정프로가 다 대신 질문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개별 기업들 이런 얘기는 사실 저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여쭙지는 않고 아마 우리 센터장님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참고하시면 그런 거는 충분히 기업들에 관한 자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저희 회사 고객이 되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 지점도 많으니까요. 이용해 주십시오. 현대차진권. 현대차진권만의 강점은 뭐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미래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미래차와 관련된 해외기업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붕괴 한 번 정도 미래차 관련된 자료를 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언택트, 그리고 차량 경량화까지 같이 해서 발간물을 저희가 올해 정기적으로 낼 거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죠. 저희 전기차라는 자율주행차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대차진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